우리는 이제 평균 연령대가 50대 전후 되시는 분들부터 60대도 계시고 70대도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 중에 십 몇 퍼센트가 70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실린 가족분들 보면 연령대가 대부분 나이가 드신 분들이에요. 50, 60 많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40대, 70대 그러니까 40대부터 70대까지예요. 지금 한창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현재 우리가 투자 중인 종목들에 꾸준히 몇십 년을 투자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이거 나스닥백처럼 만원짜리가 십 몇 만원으로 불어나듯이 10배 이상으로 내가 근로소득으로 올린 이 수익이 은행에 넣어두는 건 그대로 물가상승만 따라가는 거지만 이거는 복리의 효과로 엄청나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투자 중인 이 종목들에 꾸준히 몇십 년을 투자하게 되면 미국의 401k에 가입한 근로자들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실행 중에 있는 젊은이들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욜로라 그래서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뭐 인생은 즐기는 거다. 또 지금 즐기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세상이다. 그리고 욜로라 그래서 막 돈 쓰고 살아요. 정말 큰일 납니다. 나중에 정말 크게 후회합니다. 나이 먹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 중인 이 알짜배기 종목들을 알고 실행 중에 있는 더군다나 지금 이 젊었을 때 돈을 이렇게 미국 주식 세계 1등 주식에 투자를 해야 앞으로 5년, 10년, 20년 이내 엄청나게 불어난다는 것을 믿고 확진하는 젊은이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세계 1등 주식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TSMC 좋은 회사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데다가 우리가 돈을 넣고 동업을 하는 건데 그래서 수익을 같이 올리는 건데 그런 젊은이들이 많을수록 우리나라 사람들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과연 얼마나 될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자녀나 또 여러분들보다 한참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나 정말 일깨워줘서 우리가 투자 중인 종목에 그것도 안전하게 이태후 아닙니까?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거기에 플러스로 비테크라든지 그 외에 몇 가지 종목 여기에 돈이 생기는 대로 꾸준히 현금을 주식으로 바꿔서 깔고 앉아 있게 되면 얼마나 크게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행 중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우쳐서 꼭 실행에 옮겨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투자자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다 미국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질문을 하니까 작은 경제의 국민일수록 자산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미국 달러 기반의 주식이나 채권으로 분산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반드시, 머스트, 미국 달러 기반의 주식 맞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야 안전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가령 1990년 이후 한국 주식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4배 수준 그런데 같은 시기 글로벌 주식과 채권을 샀다면 20배가 넘는 수익률 5배 차이 나죠? 글로벌 주식과 채권은 20배, 1990년부터 그런데 한국 주식 보유했으면 4배 무려 4배 대 20배, 5배 차이 납니다. 부동산에 집중을 하고 원화 자산에 기반을 두면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또 달러가 아니라 원화 자산에 기반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개인과 국가의 부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평상시에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효과적인 투자법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효과적인 투자법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했더니 초보 투자자의 경우 글로벌 펀드를 통해서 전세계 모든 주식에 골고루 투자하거나 미국 등 자신이 강하다고 느끼는 한두 곳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S&P 500 지수와 같은 광범위한 지수에 대한 투자를 추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하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이 그래서 제가 반평생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쌓아오면서 또 나름대로 책을 보고 배운 것을 이런 경험을 토대로 지금 우리가 미국 시장을 향해서 그것도 개별 종목이 아닌 안전하게 ETF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를 쌓는 것은 인내심의 게임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인내심과 용기 말씀드렸죠? 인내심, 주가가 떨어집니다. 주가는 계속 등락이에요. 변동성, 주식 투자의 단점 아니겠습니까? 그걸 인내심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말,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피스 한 말 있잖아요. 우리 몇 번이나 곱씹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돈이 인내심이 있는 사람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인내심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또 하나, 용기. 뭡니까? 주가가 하락하면 사람들이 주식을 못 사요. 공포에 떨면서, 무서워서, 불안해서 그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다양한 주식 포트폴리오를 장기 보유하는 것이 부를 늘리는 가장 안전하고 입증된 방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똑같죠?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다양한 주식 포트폴리오를 장기 보유하는 것이 부를 늘리는 가장 안전하고 입증된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반평상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를 해오면서 경험하고 느끼고 책을 보고 배운 지식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수익률 대부분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살벌한 주식시장에 주식시장이요? 살벌해요. 새로이 들어온 초보자가 빨리 돈 벌고 싶은 마음을 가져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잘못 아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식이요? 주식 투자로 돈 벌려면 오래 걸려요.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말씀드리는 거 처음 드리는 거 아니죠?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3년 전부터. 오래 걸려요. 주식 투자로 돈 버는 것은. 그런데 그걸 빨리 벌려고 생각해요. 또 빨리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아니에요. 주식투자뿐만이 아니라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 이 세상에 없어요. 모르죠? 어쩌다 한 번 누구 로또 맞는 사람 있으면 몰라도. 그런 건 제외해야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렇죠? 빨리 돈 버는 방법? 없어요. 오래 걸려요. 주식 투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 부자가 되려면 절약 생활을 하면서 투자한 돈이 적어도 10년은 지나야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에요.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 처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3년 동안 수없이 강조를 하고 뒤풀이한 말들입니다. 1년 동안 수없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식 투자는